더블체크 더블체크 받고 더불어서 행복합시다. 이상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새빨간투자에서 더블체크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신혜고요. 바로 이상도 전문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월 대보름입니다. 눈 소식이 들렸는데 아무쪼록 눈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요. 어제 더블추천받았던 종목이 잘 갔는데 MTN 2시 프로그램에서 추천 한 번을 그리고 이상도 전문가가 더블체크를 해드렸더니 모멘텀 받았을까요? 오늘 장중에 4%나 오르는데요. 전문가님, 글로벌텍스프리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저희 방송에서 새빨간투자에서 소개됐던 것은 여기 이 포인트였고요. 그걸 안 다음에 전일 우리가 이제 MTN의 다른 또 유능한 전문가 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이 자리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항이거든요. 그럼 오늘도 여기 단기적인 고점을 막고 지금 빠지는 그런 현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만 같이 보시는 게 아니고 다른 여타의 화장품 주도를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종목군이 지금 반등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화장품 주도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될 확률이 높아졌고 그 부분 자체가 1분기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저희 방송을 보고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 1차적인 차익 실현을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오전 10시에 말씀드렸던 성문전자, 이 기업이 축하드려요. 성문전자 말씀하신 지 약 1시간 만에 주가가 6%까지 뛰어오르더라고요. 네. 추천한 그 사람이 상당히 유능한 것 같습니다. 10시 때 이상로 전문가잖아요. 엘모 전문가 맞죠. 이 전문가. 조금 퉁퉁한 사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보면 이 성문전자가 여기 바닷꽃역에서 10시까지 말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분봉을 잠깐 보시면요.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다시 한 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의 뭐랄까 이제 먹거리 자체가 순환매장세라는 거죠. 그런 안에서 흐름 자체에서 우리가 오늘 서울제약이라든지 이런 정치 테마주의 자체가 한 번 반짝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그래도 오세훈 관련주, 김진태 관련주, 황교안 관련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은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환경 관련주, 그중에서도 아직까지 안 올랐던 종목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워낙 정치 테마주라 수익 났을 때 빠르게 방망이 잡고 빠져나와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워낙 바닥에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것처럼 늦게 보일 뿐이지 아직까지도 상당히 본인이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I'm hungry.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행글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좀 더 홀딩하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위에 있는 이 3600원 때까지는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좀 더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팩트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분들 이제 믿음이 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더블체크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방송이 방송을 저격한다. 방송에서 나온 추천주들 저희가 매매 포인트,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저격해서 재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일장에 추천했던 종목부터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했을까? 4개 종목으로 추려봤습니다. MTN, MTN, M, W. 저희 자체 비중을 좀 높여봤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GNC에너지 하이비전 시스템 LG화학, 태평양, 물산이 올랐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 더블체크 도와드릴까요? 네, 뭐 일단 방송국을 떠나가지고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의 빨간 편이 필요하다 하는 종목군. 유달리 여기 이 LG화학이 좀 눈에 띄는데요. 뭐 이거 이 방송이라서 제가 짚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이라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이 전문가는 어떤 관점으로 추천을 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부진했지만 빠른 실적 회복이 돋보이는 종목이라면서 배터리주 재평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내비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조금씩 수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빨간 편 들었습니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석화라고 하는 바로 석유화학에 대한 비중 자체가 이미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는 나머지 40에서 30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바로 그런 석화 기업들에 대한 평가 자체가 상당히 인색했던 부분이었고 다만 지금 12월까지 나왔던 경상 수지를 봤을 때 가장 많은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석화 기업들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빠르게 유류세 인하라는 정책적인 자체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수출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르게 반등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공급 부족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장의 전기차 시장이 43조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올해는 76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점유율 5위, 여러분들이 아시는 삼성 SDI는 8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LG화학에 대한 주가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도 보는 시각입니다. 사실 10월 새빨간 투자 첫 론칭일 때 LG화학을 유망주로 주셨어요. 그때 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20%, 대형주로서 흔치 않은 수익률 기록 중이거든요. 지금이라도 그럼 가져가 봐야 될까요? 매수 괜찮아요? 제가 그 방송을 말씀을 드릴 때도 LG화학에 대한 종목을 사실 2017년도에 제가 MTN에 이런 잡지가 나왔었어요. 거기에 제가 기고를 하면서도 LG화학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력 종목이셨구나.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때 우리가 첫 방송할 때도 LG화학은 신국가를 간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했었는데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32만 원 이런 자리예요. 그걸 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봐야 되는 것은 무조건 이거는 전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 고점이었던 42만 원까지 간다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삼성의 시대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지만 세계적인 점주율은 LG화학이 훨씬 더 높아요. 그 부분을 좀 더 감안한다면 지금부터는 LG화학이 좀 더 변모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커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내부적인 부분에서 LG생명과학이라는 부분 자체가 여기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그래서 LG화학 지금도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함께 더 달릴 종목으로 LG화학 더블 OK 주셨습니다. 정리해 보시죠. 오전장 추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빌빌되는 만큼 이름 걸고 추천을 했다면 종목은 시장 수익률 대비 더 잘 가야겠죠.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개 종목도 골라봤어요. MTN에서 RS 오토메이션 얘기했고요. S증권에서 대한광통신, FNF,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선택의 시간 드릴게요. 일단 RS 오토메이션 한번 같이 볼까요? RS 오토메이션. 이분 같은 경우에 산업용 로봇 시장 수혜를 전망을 했습니다. 목표가 16,000원 제시한 상황인데 동의하십니까? 목표가?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산업용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장 자동화 연결되는 업체거든요. 그럼 공장 자동화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뭐랄까요? 이런 산업에 대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저임금이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그러면 이 기업을 조금 보시기 전에 제가 관련된 기업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SM코어라는 기업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볼게요. SM코어라는 기업이 SK의 창고 자동화 장비 업체입니다. 이 기업도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포스코 ICT.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솔루션 자동화의 정비에 대한 업체거든요. 지금 주가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DST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계속적인 공장 자동화 관련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 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흐름인데 이것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공장 자동화가 상당히 빠르게 산업적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주가적인 부분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까지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수급 자체도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제로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선점을 해야지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런 공장 자동화, 산업화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관련한 종목군들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중에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기업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수혜주, 테마 정확히 한 달 전에 분석을 해주시면서 그때도 종목 얘기를 해주셨고 RS 오토메이션도 긍정 의견 주셨는데 또 다른 전문가가 추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권역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오전장 특징 중 하나 더 살펴볼게요. M증권 방송에서는 코스모 화학을, FNF, 대한광통신 세 중에 한번 골라볼게요. 이게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FNF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NF 골라주셨는데 중국 진출 본격화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서 MLB, 저 대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인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브랜드인가봐요. MLB 보자.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많이 썼었어요. 저희는 옷도 유행했습니다. 그래도 세대가 다르죠. 2월 기간 순매수가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긍정 의견 주실 거죠? 네. 우리 PD님도 이거 아실랑 모르겠네요. 이런 MLB. 일단은 우리 FNF 같은 기업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원래는 MLB 시리즈가 아동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성인용에 대해서 대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제 모자가 아동용은 나오고 그리고 지금 MLB 키즈가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사실. 키즈가요? 네. 그래서 MLB 키즈라는 브랜드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부가 가치군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FNF가 뭐랄까 주가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 자체는 이제 소비에 대한 우리가 극과 극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편에서는 다나와라는 알뜰형 소비 패턴이 올라가고 있지만 또 다른 학편에서는 이렇게 고가 브랜드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고 FNF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기업들이 지금 반등을 최근에 진짜 가파르게 올랐어요. 거래량 싫으면서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10만 5천 원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가격이 빠질 때가 얼마까지 빠졌냐면 지금 가격이요. 이 자리. 한 3만 8천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가격으로 빠지면 한 65% 가까이 빠졌다. 그렇죠? 그거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타나는데 이만큼 빠진 거에 대해서 반등은 사실 지금까지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파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거 0.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빠진 것이 0.6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 포인트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보셔야 되고 다만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빠질 것이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실적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주가 자체가 주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 보이시죠? 앞에서 잡아줬던 이 자리. 그 자리가 한 5만 8천 원, 5만 7천 원 정도 자리가 되거든요. 이런 자리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줘야 돼요. 주가라는 것이 항상 연속적으로 오를 것 같지만 항상 쉬면서 오르는 게 주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안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도 주봉에서는 드러나죠. 여기 윗꼬리가 한번 달리고 두 번째 여기 또 윗꼬리가 달리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가 지금 저항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저항이고 그 밑에서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 대한 지지는 약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저항이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냥 지지만 이루어지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여기 밑에 있는 이런 5만 7천 원, 5만 8천 원 자리까지 나타나서 지지를 해줘야지만 얘가 강하게 연장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기억을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는 것은 너무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 저는 이거는 조금 더 보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MLB라는 브랜드에 대한 가치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부담된다. 그래서 실전 투자는 현명하지 못하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NF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를 주셨는데 가격대는 5만 2천 원, 5만 3천 원 지지한 거 보고 그때 한번 판단해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냥 장기적으로 본다면 돈 투자 안 하고 본다면 그냥 이거 좋아요 이러면 그만이지 우리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수익 날 수 있는 정보를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의견 일치보다는 동상이몽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호, 의견 일치보다 동상이몽 쪽으로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FNF와 함께 저희 앞서 살펴봐서 RS 오토메이션도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점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남북경협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버핏이 한국의 모 기업의 사회의사로 재직 중이다. 이런 썰이겠죠? 무머겠죠? 이런 얘기 들면서 이 밖에도 아난티, 남북경협주 계속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데 남북경협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은 사실 우리가 재료적인 부분에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2월 27일, 28일에 결국 북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제가 뭐가 있을까? 대부분 나오겠죠.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라든지 비핵화, DMZ 관련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한 순환배가 돌 확률이 대단히 높겠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주가 가장 큰 골든타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되면 재료 노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 주는 경협주는 좀 더 챙겨봐야 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을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